이의 우리가 WINNER 모여라 WINNER 다 WE BANT TO PULL ON A SHOW 우리가 WINNER 정적을 부셔라 WE BANT TO PULL ON A SHOW Q. BANT TO PULL ON A SHOW 이승훈입니다 지금은 유인나누나의 볼륨을 높여요라는 라디오의 2부 볼륨 초대석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애기 전장치가 있어 볼륨 초대석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WINNER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있고요 아 망했어 아 완전 아저씨잖아 박스 부리냐 그니까 야 우리 처음 처음 하잖아 라디오 아 진짜 라디오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우리도 토크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둘이 랩 나눠서 못해 민호야 민호 민호 파트 하나야 Let's go up to the sky and we come 이거나베 Wij KATZ 시간상으로 1절만 해야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랩을 뭐 나눠서 하거나 아니야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안 할게 아 그래 구차하게 안 할래? 나 빼고 해 난 머리 다 감고 있을게 아! 처음에 방주가 여덟 박자 비잖아 거기에 랩을? 처음에 형 랩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냥 그거를 형이 안 좋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너 구차하게 안 했다고 아니야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안 해 구차가 뭐야? 그럼 나도 나에게 없어 갑자기 비밀 박스 해줘 갑자기 비밀 박스 랩 넌 무슨 기분 좋아졌어 We are We are 안녕하세요 We are We are We are 안녕하세요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안녕하세요 We are We are 누가 저음으로 하고 있어 내가 저음으로 어 나 좋아 베이스가 하하 우리 있나 누나 만나러 가자 아 긴장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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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요한 질문들이 일단 성민사들한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부 볼륨 초대석 가요계의 기대주 위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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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너 노래를 안 들을 수 없죠? 위너의 고우 업! 고우 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혜인씨가요 옷 애교라거나 뭐 애교라거나 아니면 애교라거나 저희 형들이 애교를 정말 잘 부려요 제가 막낸데도 불구하고 그중 누가? 그중 민호 형이 진짜 애교가 장난 아닙니다 민호씨 저 사실 애교가 뭔가 이렇게 아주 귀여운 형이에요 지금 오빠들이 생각하는 외모 1순위는 누구냐고 이거 진짜 궁금하다 김진우! 김진우! 옆에서 보니까 눈이 진짜 예쁘다 아니 진짜 다섯 분이 다 너무 잘생겼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실물이 그리고 훨씬 더 예쁘고 잘생기고 피부도 예쁘고 얼굴도 조그맣고 막 그래요 노래를 또 하나 들어볼까 해요 Just Another Boy라는 노래고요 네네 테디 형이 일단 트랙을 만들어주셨고 어 함께 들으시죠 Just Another Bo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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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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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다재다능하고 정말 크게 될 친구들인 것 같아서 어 지금 되게 기뻐요 감사합니다 항상 끝까지 열심히 응원할게요 화이팅 너무 많아서 오 되게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덜 걷는 거야? 오 이거 누구야? 예나요 예쁘다 그치? 되게 예쁘다 아 제일 예뻐요 뭐야 뭘 해줘야 되지 진짜 간이랑 생기랑 다 빼고 싶네 위너 멤버들은 이곳 오사카에서 빅뱅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사이타마 공연 당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잘한다면? 잘한다면? 다음날 있을 해외 팬들과의 첫 팬미팅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남은 일정은 팀워크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에 보내주세요 남은 일정은 팀워크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에 보내주세요 정말 위너에서 뭘까요? 오늘도 한번 달려보자 보자 한번 가보자 보자 그럼 공연하러 가보자 보자 보자 저희는 항상 백스테이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레츠고 화이팅 리헤 리헤 기대되는 리더 했죠? 위나테빙! 다코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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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다코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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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장 오사카에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배고파 에이 아 아 아 아 이렇게 엠 어 너무 아 아 아 오 아 선물을 선물 준대. 아니 잘 구운 사람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잘 구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밥도 해. 1등 했다. 뭐야? 어 자꾸 문어가 아닌데? 거기인데 뭐지? 지금 잘 봐야 돼요. 지금 잘 봐야 돼요. 디토리얼 중이야 지금. 아 잔? 뭐야 뭐야. 약간 야비하게 긁어야 되네. 샥샥샥샥 샥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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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뭐야? 어우. 맛있어 먹자?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오이시. 땡큐. 저거 올게요. 아니 그거 내가 주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서 집어올을 테니까. 안 해집어놨어. 안 해집어놨어. 이게. 관리하고 없네. 눈빛 봐. 하나만 응시하고 있어 어떤 거야. 일곱 개 중에 어떤 거야. 진짜 무섭다. 선택해 주세요. 너무 맛있다. 사이 두 개 느껴지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기도 잘 못 굽는데. 삼겹살도 잘 못 굽는 애를 데리고 왔어. 지금 탁구 핵기를 구우라고 하니까. 솔직히 1등을 1등 까지는 없어도 내가 먹을 거라도 만들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난 1등 욕심 있어. 자 이제 뱃을 시작입니다. 우너도 겁나 커. 이거 튀어나왔어. 겁내 커, 겁내 커. 나도 밥이 더 뿌리고 싶어. 치즈. 아 같구나. 형 무조건 저으면서. 아하. 아하. 아 저거랑 너무 둘러싸고 흔들어 버렸어. 아 대박 중기 같아 저거. 이건 뭐지? 라면 소스같이 생기는데? 한번 시도해봐. 뭔지 모르겠구나. 나한테 허락 받았어요. 렌즈에 르티라. 이게 맛도 맛이지만 일단 누가 잘 만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이 중요해.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가면 안 돼. 이상해지는데 저거죠? 아 나 너무 많이 했나? 지금 엄청 산이 들어가봐. 아 이상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이 위 위쪽은 왜 안. 왜 안. 왜 안. 여기만 안 타는 거 아니야? 밑에만 다 타고. 널 읽고 싶지 않아. 아 이거는 왜 안 읽고 망했을 거예요 지금. 잠깐만 저희들.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망했어. 한 번째로 완성된 겁니까? 망했어. 지하철 없어. 아 좀 대피시켜야겠어. 아 뭐 하는 거예요 형. 아 이거. 아 이거 못 먹겠다. 아 하나만 드려야 돼요? 아 하나만 드려야 돼요? 아 하나만 드려야 돼요? 아 하나.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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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맛있는데? 어 나 좀 잘한 거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아. 자 이제 시식 시작합니다. 아우 자. 아우 자. 아우 자. 아우 자. 아우 자. 아 큰 실망하실 거예요. 테크닉은 좋았는데. 컨택 받은 타코야키. 저랑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안 되셨을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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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셨을 때. 아우. 최고, 최고. 최고. 야, 빨리 와서. 야, 빨리 남았어. 야. 야, 빨리 놓쳤어. 야아. 야. 어 부러워. 아 진짜 하고싶고. 아 저 무도 너무 귀여워 모자 양쪽 안 오시죠? 감사합니다 꼴찌 벌칙을 이 앞에 거리에서 일본어로 혹시 저 아세요? 혹시 저 아세요? 제가 사인해드릴까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지옥이잖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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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세월한 왜? 아, 창피해. 어? 아, 가셔. 아, 가셔. 안녕하세요. 질막혀. 아, 질막혀. 복구yes testemzo. 사진 찍고 싶을까요? 사진 찍고 있어. 총 minutes엔 당ester Влад November poco. 마지막etten이나 손님들과 lässt almighty 아, 유형을 진짜 잘하는쵸? эти 현실에 대해 ironically 실례지만 제가 하고 계세요? 실례지만 실례지만 사인해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위너입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왜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승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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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회사입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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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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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Yeah 구멍 Economics 저 지금 또 밤에 야식 먹어서 운동합니다! 뭐 있다는 거 알죠? 옆방으로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더 와 근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어? 한 개 없어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뭐해 이거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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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멤버들이 조금 저를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근처 이 가까운 데 가게에 갈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지갑을 안 가줍니다 그래도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멤버들한테 한 명씩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연 의리 있게 나와서 계산을 해주는 멤버는 누가 될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나오기 누나 문자 보기 전에 아 반신용이나 해야겠다 하고 물 받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나가면은 하 일단 진우 형 같은 경우에는 나올 거 같아요 민호 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저러 저러 저러고 있을 거 같아요 계속 그냥 계속 저러고 있을 거 같아요 저러 계속 저러고 있을 거 같고요 아 뭐하는 거야 승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스태프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인데 태현이를 데려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거 같고요 승훈이 형은 이게 몰카인 줄 다 채울 거 같아요 분명히 저런 식으로 민호 형한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태현이 이거 이거 몰카라고 약간 알 거 같아요 승훈이 형은 아 다 안 나올 거 같아 아 내일 입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입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평화로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주할지 모를 거 같아요 하 이제 작전 게시입니다 저는 요 바로 앞에 가게로 이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 아 일본의 밤거리 조품명 아 이 집입니다 지금 순윤이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태현 어디야?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안 들어온 지 지금 조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일단 답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호 형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형, 형 뭐예요? 보였어? 네 린스가 뭐야? 린스? 린스 홍글린즈 린스 올라왔어서 홍글린즈 뭐예요? 너는 뭔 일 있어?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보낼 겁니다 나 지금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근데 술이랑 좀 먹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계산을 못하는 상황이라 쩜쩜쩜쩜 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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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앞이가 얼마나 나왔어? 혜르잖아 하아 어딘데 그래서 바로 앞이야? 얼마나 나왔어? 호흡어러도 너무 불러 형태구에 있는데 올라오지 형이 울어가지고 안 읽고서 갑자기 민호 형이 신발 사러 2만 엔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제가 만 엔 정도, 천 엔인 줄 알고 잘못 시켰어요. 계속 찍찍 보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안 입고 온 거야, 지금. 민호 머리 부여자면 침대가 어떻게. 아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민호 형은 나올까요? 제가 제가 아까 예상하기로는 민호 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사를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다른 이유로 오시면 돼요. 어디가? 어디 가? 거기 가 가? 말이 안 되요? 이거 어디 가? 내가 왜 오는 거야, 왜? 거기 가. it's like what can you do. 형 아... 미안해요 오 XXXX 미안해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일단... 이거 안 쳐 봐야 돼요? 아 잠깐만요 일단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타지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뭐 무슨 생각이야? 막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음식 시키는 거나 이런 게 헷갈리고 막 갈더라구요 헷갈리고 막 갈더라구요 근데... 난 이런 게 상관없어 이런 건 상관없거든 지금 얼마가 나왔든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알죠 모르는데 지금 우리... 근데 또 형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되게 고맙네요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제일 형한테 먼저 얘기한 건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아맘한테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그냥 답답해서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어도... 하... 사실... 아... 형이 나오니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갑 안 잃어버렸는데 형이랑 얘기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니까 하... 감동이다 하... 감동이다 하... 감동이다 감동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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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카메라가 있어 그냥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답답해서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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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만 그렇잖아 우리 나도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너 어쩔 수 있잖아 우리 지금 상황 우린 지금 방송 중이잖아 근데 나왔어 몰래 말도 안 하고 근데 난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거거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 같아 근데 사실 촬영 중이잖아요 난 그 방송이 여기서도 지금 촬영 중이라 여기서도 지금 촬영 중이라 그래서 아 재밌어 재밌어 뭐야 성공 아 뭐야 저거 뭐야 감독님들의 엄청난 이게 뭐야 아 잘랐다 아 우리 지금 아 이거 왜 이거를 아니 난 예연석이 충분히 그럴만한 인물이니까 10만원 10만원 난 진짜 니한테 뭔 얘기를 해줘야되나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되나 진짜 별의별 생각을 나 아 남태현이라서 진짜 아 남태현이라서 진짜 하 아니 얘가 저번 사이탑에서도 왜 이거 자기는 무조건 어디든지 일본을 느끼고 싶다고 막 밤에 그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럴만한 인물이거든요 아 승인이 나올 것 같아 강승인이요? 엄청 화내면서 나올걸요 엄청 화내면서 확인해놓고 대답 안하는건 뭐야 제가 아까 승윤이 형이 어디냐고 거기 왔었죠 근데 옆방에도 없더만 어디야 화가 많이 난 상황인거 같아요 지금 계속 야 너 뭐야 어디야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나 사실 여기 앞에 나왔어 너무 답답해서 음식을 시켰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다 아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같은 팀에 이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지금 이러고 있다면 바로 욕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 잘한다 어딘데 이렇게 왔어요 아 아 두번째 굴대 두번째 굴대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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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린 어디가? 현회장? 너 혼자 가 저 혼자 가 태연이! 승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스태프분들한테 연락해서 태연이를 데려와야 할 거 같습니다 다 왔어요? 태형님!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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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 태형님! 태형님! 강승윤이요? 엄청 화내면서 나갈걸요? 엄청 화내면서 근데 승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계속 야 너 뭐야 어디야 태형님! 태형님! 어 왔어 여기 2시까지라는데 아우 미안 왜그래? 뭐야? 왜그래? 뭐야? 아 너무 답답해서 빨리 대화하자 근데 여기 계산을 여기 계산을 여기 계산을 여기 계산을 빨리 가자 시윤주씨 오사야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재미없었어 울기까지 했는데 아 뭐야 아 진짜 아 이 사람 반응 너무 재미없네 아 진짜 아 뭐야 이게 네 아 그래도 감동적인 또 이 재회 순간 와 역시 저를 생각해 주는 이 멤버들 아 이거 카메라에요? 어 우리 옆방에서 겉이 우리 다 나갔잖아 그게 TV로 나오고 있어요 다 보여 다 보여 형 패션쇼 하는 거 다 나왔어 와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닌데 이걸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 막 아 귀여워 이러면서 막 난리 안 썼어 아 진짜 아 시컵해가지고 진짜 아 빨리 가야겠다 2시? 아 야 근데 이게 여기 이 방이 뭐 어려울 거 같아 응 형 점점점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읽었어요 지금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나봐요 잠깐 확인했는데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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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도 답장 안 한다 이거지 어 답장 왔어요 뭐라고 역시 진우 형 스타일이대로 웅 느낌표 느낌표 아주 밝고 태맑게 왔습니다 형 혼자만 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와서 먹기만 하고 와서 먹기만 하고 아니 여기서 옮기면 끝까지 다 보고 할 거야 그리고 계산 한 번 가 어 그렇지 왜 이렇게 진지해 막 이렇게 해왔어요 왜 이렇게 진지해 저 큰일 났어요 연기를 매번 이런 걸로만 써먹네 형들 속이는 걸로 써먹고 있어 지금 연기를 과연 1차 공격을 넘길 수 있을지 아 내가 딱 마렌 들고 있는데 어떻게 딱 마렌이 나오냐 진우 형 너무 귀여워 어딘데요 진우 형은 돈이 없을 텐데 진우 형은 이거 마넨 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을 텐데 진우 형은 이거 마넨 달라고 하면은 진우 형이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진짜 대박이다 이 사람 진우 형이 이렇게 진짜 와줄 형인데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칠하 네, 그냥 갖다 줄게 네, 그냥 갖다 줄게 네, 그냥 갖다 줄게 수빈 형, 피칭 몇 개 어때요? 수빈 형, 피칭 몇 개 어때요? 수빈 형, 피칭 몇 개 어때요? 어?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잠깐만 바람 쎄 거 같아 뭐 이 시간에 바람 불쎄지 않고 야 편하게 잡고 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올래? 네? 편하게 잡고 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올래? 편의점 가는 거야 지금? 편의점 가는 거야? 저 찍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저 지금 편의점이요 편의점 가는 거예요 편의점 바람 쐬러 야 지금 2시 반이야 바람 쐬러 가다가 자 카메라한테 걸렸어요 야 이거야 길을 몰랐네요 2시 반까지 앉아서 뭐해? 그냥 샤워하고 누워있다가 애들은 뭐해? 애들 다 있어요 다 차? 아니 자진 않아요 단점이 다 있어요 대단한 뿜이 아 정말 아 러블루 가수 먼저 가수 컸이 아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분명히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2시 31분... 이제 원해서 마지막으로 편의점 전차로 갈게요 빠이 빠이 우리 키야... 우리 키야... 우리 키야 안 돌아보고 있어... 위험해... 저기 나왔다... 누구야? 누구랑 같이 나왔어? 다 가자! 아... 진짜 망했어... 어떡해... 왜? 뭐예요 이거? 나 걸렸어... 남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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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그냥... 잠깐 나온 건데... 나오다가...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진짜... 빨리 가야죠... 아... 아직도... 밖에 계세요? 피디님들? 피디님들 아직 밖에 계세요? 가셔서 받으러 가셨어요? 응 아무도... 뭐죠? 어르신... 편의점 간다고... 고마워요... 감독님... 진짜... 아... 아 갓 빠지 당연히... 이게 얼만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으아아아아악!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으아아악! 뭐야 이게... 아... 진짜... 이게 또 그거야? 아니... 이게 또 굉장히... 짜지했던 거야? 야, 형이.. 형이랑.. 나 몰래 나갔거든, 나 들어갔다고! 걸렸.. 걸렸대.. 나 몰래 나갔거든, 다시.. 아니, 이거.. 나 혼자 걸렸어요, 처음에. 아침에서. 로비에서 걸렸어요. 감독님한테 해가지고.. 쬐요, 그냥.. 가는 거.. 1번 이거 신고 왔어요, 이거! 진우야, 진우야 지금 깔창고 안 깔고 왔다고 지금! 야, 진우야 지금 깔창도 안 깔고 지금! 어쨌든.. 새벽 2시 39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내일 아침 8시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승훈이 형은 지금 잠이 들어가지고.. 자, 문학 가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갑니다. 고마워! 나이 날만 싶은 말이 있다던데.. 그리고.. 아아! 데뷔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아니다! 말이 많아! 이거 막 들어가도 돼.. 아.. 그보다 개쫄어.. 진심으로 마지막 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진심! 우리가 위너였다고.. 아니다! 이거 안 돼.. 이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